이 시합은 가나왔어. 아따 영화 15두라는데. 오우! 동구야 뭐 촬영하고 봐라왔어? 네 아 그래? 야 너도 찍을 거 아니야? 경험했지 나 너무 힘들지 했어요? 찍었어요?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든데 재밌어 대대훈이 신선해 아니 왜 이렇게 연기를 좋아하지 데프코는? 네? 어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 좋다 네 들어가야 돼요 아니 뭐 어디 굴렀어? 아니 뭐 굴렀어? 아니 뭐 굴렀어 오 개그기문대 아이씨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또 시원한데? 네 내년에 또 혹한 대회, 혹한 대회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석방부터 5일까지 데려갔고요 우리를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는 약간 속한 게 보면 이런 거 할 때나 들어와야 되는 곳 아니에요? 깊은 산 속에 아 근데 어떻게 찾아오지 아 사장님이 오셨다는 건 잠시만요 사장님이 오셨다는 건 뭔가 또 있는 거야 사장님이 오셨다는 건 산에 간다는 건데 어? 어 막국수? 어? 나 밥 엄청 먹고 왔는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건데 몇 번 얘기하나 몇 번 했어? 긴급 그걸로 문자를 그렇게 보내주는데 떡 먹었어? 어 이게 뭔 컨셉이야 이거? 이제 한번 하자 진짜? 뭐야? 뭐야? 이거 얼음 부시는 거 아니야? 아 너가 실내에다가 공격이 나타나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일해야 하니까 많이 드시고 일하시라고 우와 대박이다 진짜 야 그거 곡괭이 게임 생각난다 곡괭이 여섯 개야? 여섯 개여섯 개 돈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일하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뭐예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아침 식사예요 뭘 이렇게 많이 줘요 갑자기? 아니 앞에 곡괭이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하면 우리가 안 줘 먹어야지 곡괭이라도 감자 켜라? 감자 전기 하나 있잖아 어? 감자 먹으면 감자 켜라간다 이제 명이나물 곡괭이로 감자 켜? 아 이거? 그래 먹어먹어 이거 뭐야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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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거 아니까 그런 거 같다고 이거 틀어놓은 거 같다고 너무 싫어 그래 뭐 잘못 먹으면 삐용삐용 삐용삐용 삐용삐용이 너무 의심하니까 먹는다 진짜 먹어 의심 병관렸어 참 먹어 에프콘 진짜 새가슴 가다 봅시다 가다 봅시다 가다 봅시다 이런 걸 먹으려고 세뇌 역시 너 프로야 너 돼지 잡는다 먹어 먹어 이거 먹는다고 돼지를 잡혔어 섞어야 돼 섞어야 돼 먹자 먹자 나 국물은 간에 국물 간에 국물 간에 국물 간에 국물 간에 아 좋네 섞으네 이렇게 진성찬으로 주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 특삼 고기가 왜 이렇게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아 진짜 맛있어 이야 진짜 좋다 대박 웰무기가 시작할 때마다 밥 주면 안 돼? 응 응 밥 먹고 싶은 거 됐어 됐어 너무 좋아 안 먹을게요 근데 왜 주는 거야 왜 얘기 안 해주냐? 나머지 생각 주세요. 나와주세요. 뭐? 이거 어쩌고 뭐야? 뭐 강목은 뭐여? 뭐야? 강목으로 뭐? 부러뜨리는 건가? 야 이거 뭐야? 감독님, 밖에 영화 15도예요. 지금 큰일 나. 지금 영화 15도인데. 강원도는 최고봉도 20도가 뭐. 어? 줄여야. 줄여야. 어? 여기 산으로 올라가는데? 영화 30도 되겠는데? 꽤 많이 올라간다. 얼었어, 얼었어. 얼었는데도 더 올라가. 얼었는데도 더 올라가. 얼었는데도 더 가.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어, 강아지다. 뭐지? 어, 쟤가 인도유주인 거야, 진짜? 오, 너무 신기하다 쟤. 영화 한 50도 될 거예요, 최강도. 날 돈은 없잖아, 가만히 있어 봐줘. 니들은 끝났다는데요? 설원에다 멀진다니까요. 마지막에 보신 설원님. 오늘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너무 추워. 큰일 나요. 우리 집 지으라는 거네. 형, 이걸로 베이스 캠프 지라고? 그게 아니라 형, 비닐로 지어서 절대 못 자요. 이거 들고 가는 것도 일인데, 지금? 강원도 인재군에 위치한 연가리라는 곳이고요. 연가리? 원래 가리란 뜻은 사람이 살만한 계곡가로 난리를 피해서 숨을 만한 피난처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름에 가면 시건할 텐데.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도 이곳에서는 전쟁이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와, 동막골처럼. 철속 깊은 오지라고. 그러네, 영화 영화에는 진짜 동막골처럼. 피난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는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묵을 숙소를,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여러분께서 직접, 마지막에 모신 서로는 사유지라서 저희가 이미 허락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주인이 있어요? 아, 그렇게 피난처까지 땅 주인이 있냐? 진짜. 어? 정신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 그냥 그 저 군대 에이 텐트처럼 그냥 이렇게. 어, 동국아 너 군대 갔다 왔잖아. 동국아 지으면 되겠네. 서바이벌 상식, 집 짓는 법, 다 빌고 탈락이나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땅을 파고, 땅을 판다면 그 밑으로 들어가라고? 지야야, 지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로 그 지붕을 만들라고? 그리고. 동마냥 불러갔다야. 동마냥 아니면 안 돼? 동굴을 바래, 동굴. 왜 비. 그리고 호캉기 때 훈련하면 이렇게 이 봉 같은 걸로 해서 여섯 개 해가지고 에이 텐트 만들거든요. 해봤어? 에이 텐트? 그럼요. 그럼 오늘은 단체 다 같이 하는 노래야, 그래서? 마지막이다. 그런가 봐. 그럼 오늘 하루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고, 집 짓고, 거기서 자고. 끝난다고? 답은? 이빨 먹으라고. 잠이 오겠냐? 더 먹어야겠냐. 자, 빨리 시간이 지금 촉박하거든요. 얼른 출발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더 먹어, 더 먹어. 야, 곰이 딴 경우가 다 먹어야? 야, 곰처럼. 야, 곰은 침 먹었다, 침. 곰처럼 더 먹어, 곰처럼. 단백질이면 더 양이 돼. 싸가든지. 싸가도 돼요? 종민 씨는 더 안 드셔도 오늘 하루 버틸 것 같은데? 저장해놨습니다. 이 형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니, 니 뱃속에 저장. 그 화장실도 파잖아. 그치? 땅을 파고 이렇게. 자, 일단 지금 출발하셔야 되는데 길이 좁아요. 그래서 분명히 먼저 가는 거를 뽑겠습니다. 먼저 가고 아무도 오지 않을 수가 있어. 첫 번째 선발대를 뽑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완전 막 딱 일구고 막 이런 거다, 이제. 땅 파고. 이 쪽은 땅 파고, 이 쪽은 남을 세우고. 최소 1m는 파줘요. 깍하게. 진영아, 진짜 열심히 하라. 여기 써 있었어. 뭐라고? 3m 정도 파야 15도가 유지된대, 영상으로. 그러니까 3m를 파놔줘. 3m를? 3m면 이 정도야? 그러면 3m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장훈이 형을 데리고 와. 여기 머리 담으다. 근데 뭐 야우민이라고. 식사 다 하셨으니까 그릇을 치워야 되는데. 아, 이거 먹은 걸고 누나 봐. 아주머니께서 먼저 치우신 밥그릇 두 명의 주인이 일조로 호흡해서 가요. 내가 제일 빌려. 내가 밥이 오는데. 나 밥은 안 먹었는데. 난 밥만 먹었지. 정해. 그래? 가위바위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아, 진짜 기다려. 아, 이거. 보. 보. 내가 1등, 내가 1등. 오케이, 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놓고 싶은 데 놓는 거 아니지. 상 위에? 상 위에, 아무 데나 놓기야. 지금부터 뭐 치우지 말고 놓기 해요. 막, 근데 막 이런 거 없어. 근데 막 이런 거 없어. 있지. 아니, 정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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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놓기. 그냥 놓기. 건들지 말고. 그냥. 할게요. 밥그릇부터 치워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조용히 하고 있겠다. 아, 진짜 조용히 해? 어. 아, 그런 거야? 그냥 아주머니가 아시는 거 아니고? 와. 와. 이야. 야. 저 여기까지 와서 할 리그 없어. 아주머니 동선이 거의 쪽으로 한쪽으로 온다고. 그렇지. 뭉치면 안 돼. 일단 뭉치면 안 돼. 프로게이머 큰일 때 나. 강화하게. 대신 차에 놔, 센터에. 대신 차에 놔, 센터에. 대신 차에 놔. 고만하게 누르는 게 잘 날 수도 있어 이거. 머리 쓰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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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기야, 이기야. 건들면 이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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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되게 심플하게 누르는 게 날 수도 있어. 가운데 딱 볼 게, 이게. 왜냐면 이런 게 위험해 보여서 먼저 갑작이 있습니다만. 3, 2, 1. 1, 2, 1.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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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남자. 역시 그니까. 역시 그니까. 그니까 친 것 같아. 그니까 친 것 같아. 야. 남자. 아, 멋있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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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남자끼리 각옵구만. 남자의 파. 옵션. 남자의 포기. 내 생각에. 남자. 우리 넷이. 한 곳에 좀 몰려있으면. 저거 딱딱 가져가지 않을까? 그치. 차태현 남자. 여기 같이 놔야 돼. 와. 그 형도 여기 같이 놔야 돼. 그래야 이걸 가져가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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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만. 이것만 가져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놔. 이거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알았어. 와. 저 신경을 넣는 거 봐야 돼. 됐어. 됐어. 야. 남자. 둘에 쫄보네. 이거 누가 봐도 딱이다. 형이 왔네요. 와봐. 남자의 공기. 딱 없다 와봐. 봐봐. 딱이야. 자, 형이라면. 자기. 자기야. 아니 몰라. 형님 상점 치워주세요. 형님 상점 치워주세요. 형님 상점 치워주세요. 아쉬워주세요. 잠시. VAN, 아이고 어울리지? 너 원숭이냐고! DUA DUA REGAIN 어머리지? 너 원숭이냐고? 아, 입으시네! 아, 지금 또 화장 입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생활의 달인이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한 시에 오줬어. 몰라, 이거 하자고. 모르다니까? 몰라. 지금 종선은, 지금 종선은. 100% 고객님. 자. 아니요, 한 번만. 어, 나 진짜 야. 끝. 어, 다가있어. 어, 다가있어. 어, 나 진짜 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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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야. 야, 이거. 끝. 끝. 어? 아, 맛있어? 아, 지금 먹고 와가지고. 이번에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참기름 예산을 처음 먹어봤는데요. 정. 스틴. 아,. 아,š. 아, Deswegen. 아,,"안"? 아,하하, 아, безопас입니다. 아,하하, 아,하하, 아. 아,하지 않으세요.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 진영이 너무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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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남자. 남자의 밥. 2. 2. 2. 3. 진짜 빠르게 치고. 잘 치우시네요. 잘 치우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남자들 보소. 간만에 심장이 조금 안 돼. 두 분은 지금 여기 지금 갖고. 이거 다 가져가요? 네. 이거 들고 간다고? 두 분 안 하셔서. 괜찮다. 괜찮아요. 가자. 두 분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치우시더라고요. 네. 오른쪽 근처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원팔이야? 원팔이 아니야 이거 원팔이? 차량 넣어주세요. 진짜 저거요? 어디서 되게 익숙한 엘리슨에 가지 않니? 어쨌든 거 같아. 아니 겨인이가 저 차보다 더 비싸겠어요. 얘를 구입했나 봐요. 저희가 저 차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원팔이. 이럴 거면 얘 하나 이름 지어줘요. 이거 이름 있네. 상근이 마냥. 당신이야. 강원팔이. 원팔이? 원팔이. 원팔이. 옛날 원팔이. 우와. 원팔이. 원팔이 오랜만이네.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야 원팔이 오랜만이네. 이거 올드카 아니야 올드카. 원팔이. 빈티지. 와. 우와 씨. 우와.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너 그러다 뒤에 탄다. 장군다. 열어봐 빨리. 뒤에 타라고. 안 가 빨리 열어봐. 뒤에 타라고. 아 뒤에 못 타. 사장님이 내리세요.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안 돼. 안 되는데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좁아. 무릎 조심해라.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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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가. 어. 가요 이거.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후식 먹나. 후식 후식. 아이스크림이요. 이게 진짜 확실히. 대비가 돼야지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완벽한 대비가 필요하지. 그치. 내부는 일단 좀 소화. 좀 해주세요. 매실은. 매실. 수정과. 아 좋네. 음. 10번씩.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 놀더만. 아유. 10분간 한 번 들려봤어. 어. 옆에 꽁꽁 얼은 거 봐. 다 얼었어. 우와. 다 얼었네. 와. 꽁꽁 얼었어. 아니 형님 어디까지 가는 거 몇 분가요. 아니 여기서. 네. 포장은 15분. 그다음에 비포장을 10분. 비포장은.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 좀 가요. 지금 가는 곳은. 예. 오오오오. 우리나라 최고의 원시림이. 연간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정감록에서. 남을 피해가고. 전쟁을 피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있어요. 참. 기란 지역이야. 거기서. 기도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일박일. 신선한 거 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받아요. 근데 저번으로써. 저번 녹화에도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대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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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우리. 카자흐스탄에. 그 강에 빠졌을 때. 정말 그. 운이 좋다고 거기 빠지면. 그렇죠. 저 가고 싶습니다. 대포권 데려가겠습니다. 대포권 데려가겠습니다. 대박 나자고. 둘이 물에 빠졌는데. 또 둘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니요. 저는 대포권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아. 됐어. 이렇게. 그럼 바다하고 산하고 이제 끝이다. 그거 하늘인가. 어. 하늘 올라가고. 화장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만 다 쌓여줘. 일단 국경이나 삽을 줬을 거예요. 네. 이걸로 나무 밑에다가. 거름으로 심화시켜주라고. 오염시킨 게 아니고. 네. 멧돼지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아잇. 아잇. 어휴. 어휴. 잘한다 근데 원팔이. 잘못하면 또 날을 것 같은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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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가요. 거의 다 왔는데. 개가 한 마리씩. 개가. 저 개 한 마리 있네. 엄청 친절해요. 엄청. 어휴. 많이 친절하고. 착하니까 잘해줘. 얘 혼자서 나왔어. 어휴. 어. 안녕. 안녕히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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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캠퍼, 네가 알려줘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들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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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벗깽이가 있습니다. 아, 저 밭주커프가 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야, 어디로 가? 어디 가냐? 어, 네가 안 내. 야, 너 이름 뭐냐? 하나 주워줘. 가리, 넌 가리야, 가리. 아, 종민이랑 가자. 종민아, 종민아. 야, 종민아. 종민아. 가자, 종민아. 종민아. 종민아, 알았어. 야, 종민아. 종민아. 가자, 종민아. 종민아. 이거 얼마나 걸어 올라가야 돼? 가자, 가자. 종민아, 가자. 정말 2018년도 잘 풀린다. 정말 잘 풀린다. 야,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 가. 넌 알지? 다행이다, 그래도 곡괭이 6개를 다 갖고 가라고 안 했어. 어이. 야,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곡괭이지는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곡괭이 하나만 버려도 되잖아. 나무도 이거 굳이 안 들고 가도 되잖아. 나무도 다 하면 되잖아.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안 되나? 아, 간다. 화면 안다. 그냥 가자. 어깨가 살 떠가지고. 어깨가 살다. 여기. 어유. 어우, 아유.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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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저기 있나보다. 다 왔네.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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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야생이 이렇게 부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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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면 나 잘 수 있어. 아유. 이렇게 자자, 형 뭘 딱 봐. 뭘 딱 봐, 이렇게 잘 수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지내셔야 되는데요, 내일. 조금만 있다, 얘 할게요. 조금만, 조금만. 아닌데, 나는 준호는 별로 일 안 할 것 같아. 나도. 준호 형을 처음 보는 게 좀 아쉬워. 동구 형이랑 푹콘 형이 갔으면 좀. 동구 형의 경험과 푹콘 형의 힘을 사용해서 좀 뭔가 해놨을 텐데. 아, 근데 가장 최악이야, 지금. 가장 최악의 게시조가 떠나는 것 같아. 둘이 자주 걸리네. 둘이 또 삐지지 않았다, 둘이. 둘이 좀 앙수인 것 같아. 나는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태현이 형은 형 나이에 비해서 되게 동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푹콘이 형은 동안인가? 그냥 되나이게. 뭐 쓰신 거야? 그냥 우리는 푹콘이 형을 무섭게 생긴 형으로만 봤지, 동하니냐 노하니냐로. 나이라고 하네, 뭔가. 43세의 남자도 뭐예요? 하나의 종족처럼. 지금 이거 하고 싶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조 올라간 지. 아, 이거 좋네. 이거 무조건 버텨야 돼. 무조건 3조야. 지금 1조가 올라간 게 아니라 0.5조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천해서 갑시다. 동굴로든, 동굴로든. 저는 추천해요. 제가 가는 건 재미가 없어요. 한 번쯤은 추천으로 가는 거. 아, 그건 나도.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추천해 주는 사람이 가줘야, 진짜. 저 작업을 수원하게 좀 할 수 있는 거야. 멤버가 추천하는 멤버가 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땐 형이 가는 게 지금 그 조합에 딱 맞는 거 같아. 아, 이게. 널 할 수 있는 거고. 널 할 수 있는 거고. 아유, 할 수 있는 거고. 아유, 할 수 있는 거고. 형, 할 수 있는 거고. 아유, 할 수 있는 거고. 야, 이거 처음에는 동굴로 가려고. 갑자기 동굴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추천으로 한 번 해냅시다. 그렇지요. 예, 예. 무조적이잖아요. 두 명이 되면, 한 명은 추천으로 하자 이거지. 형! 한 명은 추천을 하자고. 그리는 너무 다양하다. 왜냐면 동굴만 갔을 때 그림과 종민이만 갔을 때는 완전 다르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내가 걸렸을 때 동굴랑 있는 게 좋냐, 종민이랑 있는 게 좋냐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종민이랑 나랑 푸콘이랑 준호 형이 있어. 아, 그게. 저 산 속에서의 그림이. 와, 미치겠는 거야. 이게 막, 와, 이게. 너 생각 안 해 봐. 근데 동굴랑 나랑 거기에 둘이 있다고. 그건 뭐라도 뭐가 될 거라고 하네. 일은 뭐가 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넷이 가 있으면. 와, 대박 대박. 정말 만신청이야, 정말. 근데 자꾸 마음은 노란색한테. 그러니까. 그게 미치겠네. 근데 내 손가락은 노란색한테 가고 있고. 와, 진짜. 자, 그럼 그거 추천을 한 번 해볼까요? 어, 재밌죠. 일단 손가락질까지 이렇게. 어, 대놓고. 대놓고. 너 가. 나 연습을.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연습이야. 연습이야. 연습이야, 연습이야. 어떻게 할까봐 할 거야. 나 추천 한 번. 나 거기 다 부숴놓고. 다시 좀. 가자. 저도 30% 확률이 있으니까. 무슨 광고 사태지? 무슨 광고 하고 한 명 끌고 가주세요. 네. 바로. 눈 떴는데 없어. 눈 떴는데 없어. 그쪽이 절로 나가 있어? 아,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아, 이거 고민되네. 자, 갈게요. 눈 가보시고. 하나, 둘, 셋. ème 얘기해주세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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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둘.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아 짜증나. 아 이거 어떡해. 일단 기다리세요. 순선대 뭐. 아쉽다. 안 표차일 텐데. 자, 용민이 무덤을 만들어 봅시다. 좋습니다. 일단 땅질을 한번 제가 볼게요. 땅질. 땅질 한번 봅시다. 무슨 소리 들었어요? 장난치지 말고. 온통 장난치지 말고. 자, 땅속은 3m. 3m. 네? 3m. 내려가면은. 암석이 지닌 보은력 때문에 15도가 유지된다. 다시 한번 볼게요. 3m 팔 수 있는지. 자. 이걸 3m를 파라고요. 3m요? 어? 6명이면은. 밑으로 3m. 가로로. 그래도 한 10m는 파야 되는 거야? 삽 어디 있어요, 삽. 삽이 있어야 돼, 삽이. 삽을 줘야지. 전화를 해 볼게요. 누가 오는지 먼저 물어봐봐. 이 인간들 어디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왜, 왜. 형님. 우와. 뭐야? 아직도 집이야? 어. 이거 봐. 이 사람 봐. 우와. 이거 봐. 하나도 안 했네, 일. 지금 올라왔다, 지금 올라왔어. 야, 누구. 야, 누구 안 올라와? 한 명 됐어요. 든든한 지원군.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 땀을 파고 싶었는데 눈을 보내 치워야 되는 삽이 없어요. 삽 좀 갖고 와요. 손을 빼라, 손으로. 삽을 갖고 오라고요, 두 개. 눈으로. 뭐야? 아, 무슨 캠프네. 써 있었어, 방금. 아니, 정말로 삽 두 개랑 휴지랑 좀 갖다 줘. 알았어요. 먹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마, 더 이상. 여기는 해결이 안 돼, 화장실이. 종순아. 왜요? 여기 오다 보면 너 길 안내해줄 친구 이름이 종빈이니까 걔 믿고 잘 와. 빨리 와. 아, 순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 2조에 한 분 추천으로 종민 씨가 가게 됐고요. 한 분만 더 뽑으면 되는데. 자, 2조 선발 방법 마지막 한 분은. 삽 뽑기입니다. 삽 뽑기입니다. 두고두고두고두고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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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는 두 개는 짧고 하나는 길단 말이지. 하나만 걸리는 거야. 두고두고두고두고둥.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둥.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둥. 뽑았습니다. 오, 냄새. 오. 3조. 3조, 3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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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한 가지. 제가. 그 위화가 아니면 나. 응. 이게 긴 거였어, 짧은 거였어. 이거요? 그거 알지 뭐. 짧은 거, 딱 봐도 짧은 거네. 짧은 거, 딱 봐도 짧은 거네. 아, 이러면. 아, 씨. 아, 이거 최악이래. 최악이래야. 최악이래야. 아, 이거 추천하자고 한 애가 걸렸었습니다. 결국, 야, 뽁. 되게 한 애가 걸려.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추천해서 갑시다. 저도 추천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씨. 정말. 진짜. 젊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쉬고 있어야지, 뭐. 아, 씨. 조금만 어떻게 좀 그만. 욕땡이를 하고. 아, 그봐요. 나의 생각은 처음에 동물을 보면서 그랬던 거지. 나도 그래서 뭘 하자고 있는 거죠. 하하하하하하. 내 걸리는 거는 왜 생각을 못 했을까. 아, 아. 얼른 가시죠. 고객이 두 개하고요. 멀쩡한 삶 두 개 가지고 올라가세요. 어? 휴시도 가져오라는데? 어우, 휴시도 차가워. 야, 우리 넷이 가서 뭐하고 있냐. 아무 쓸데없는 넷이가 있다. 예능하고 있어야지, 예능. 원래 이럴 줄 알았잖아. 네. 이런 생각 안 했었어? 알았어요. 아, 그래? 근데 왜 추천하자고 그랬어. 몰랐으니까요. 이럴 줄 몰랐으니까. 전바 하나 더 입을까? 네. 알았어. 따뜻하겠지? 하하하하. 이 정도는 입어줘야 돼. 형, 원팔이, 원팔이. 아... 이게 아직도 있어? 와, 이거 차 가요? 강요? 아, 진짜. 우와, 이거. 아, 이거 좁아. 와, 좁아. 아이고, 이거 다치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다치지 않아요. 아이고, 맞다. 오랜만에 본다, 원팔이. 이야, 살아 있었네. 원팔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니, 이 산 근처에다 져야 되나? 저기 언덕 바로 밑에? 어. 그러다가 멧돼지가 굴러오면. 아, 돌이 굴러오면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방귀를 많이 껴? 지금 죽는다.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진짜. 아, 나도 많이 먹었어. 계속 날아갈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자. 일단 눈부터 치우자, 그러면. 그럼 화장실 먼저 만들자, 형.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화장실은 그럼 저 뒤에 만들자, 저 뒤에. 저 뒤에. 여기다 만들면 안 돼. 왜? 여기다 만들면 안 돼. 여기다 만들라 재밌지. 여기 어때? 화장실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야, 인간의 삶은 먹고, 싸고, 자고야. 야, 인간의 삶은 먹고. 계속. 발 발. 발 발. 자, 눈부터 치우자. 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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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 조심. 된 것 같은데? 어차피 하루치인데? 좀 깊게 파야지. 여러 명 싸지. 나, 내가 팔게. 좀 가야지. 잘하네. 잘하네. 야, 잘한다. 와. 우와, 역시. 데프콘이랑. 우와. 뭘 하면 이렇게 듬직하다니까? 어? 어? 어, 자갈밭이야, 이거. 어, 다 동량 있어. 형. 어, 굳이 왜 갖고 와? 가려야지. 가려야지. 나 지금 급하단 말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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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갈 수가 없어. 그렇지. 내려가지. 그렇지. 봐봐. 자세한 봐봐. 그렇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자, 갑시다. 이제. 부동 만들러 갑시다. 아휴. 하고 있어요. 나 화장실 완성하고 갈게. 봄 씨. 집 지어요? 아휴, 집 창이야. 이왕이면 인테리어 괜히 해.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아휴, 화장실. 따라라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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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의 토넬레. 진짜 고마워할 걸 애들이 안 트위 딸아. 오, 좋았어. 오, 좋아. 응? 하나씩 끝! 홀렛 대구소! 우와, 이거 봐. 오! 오! 오, 이거 어느 위인데요, 그냥? 안 믿어져요? 다리네. 우와, 좋다. 우와. 우와! 우와! 누가 이렇게. 힘주어 다쳐. 힘주어 다쳐. 우와, 머리 심어. 우와, 머리 심어. 우와, 머리 심어. 우와. 우와. 놀이공원. 우와, 여기 얼음이다,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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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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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내려가고 싶다. 오, 저기다. 누가 벗어주고. 안녕. 안녕. 백구야. 온다, 온다, 온다. hiding out. usogio치다. 그리 embedded b 먹을 게 없어. 여러돌ibile 먹을 게 없어. 뜬다. 뭐야, 안 해 주잖아. 안 해 줄 거야? 안 해 줄 거야. 우리 먹을 거 없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쵸? 아, 장화를 싣고 왔어야 되나? 너무 단호한데 나. 맵시가 보니까 너를 어느 정도는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 같아. 그쵸? 이 신발을 다... 저기 봐. 바꿔줬거든, 맵시가. 애들 올라올 때 긴 신발 좀 갖다 달라고 그러겠다. 그쵸? 아니. 왜요? 그러면 너의 맵시의 의도가... 안 살지. 자, 알죠? 다 같이 가봅시다. 우리 1박1은 스태프와 여기저기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1박1.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조매했죠. 먹혔지? 올라오고 있나? 그래도 우리는 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니까. 아니... 왜 전화로... 보여! 아니, 전화 입히라고 뭐가 있어 보이는데! 보이잖아! 어디? 말로 흔들려, 이제! 말로 흔들려! 이제! 여기 와! 빨리 와! 해 주기 전에 해야 돼! 빨리 뭐 했어요? 눈 때문에 땀을 못 파. 눈을 삽으로 퍼내야 돼. 와, 힘들다. 힘들지? 고생하셨습니다. 주세요. 안 팠어, 아직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팠다는 거야? 저기 와봐.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화장실 보여줄게. 잘 만들어놨어. 진짜 오랜만에 열심히 일해봤어. 응? 어때? 가기 편안했네. 잘 편했지. 앉아봐. 편해. 응? 내가 싸고 왔는데? 너 싸고 왔어? 응. 근데 지금 고작 해놓은 게 화장실에 되는 건가? 야, 이거 안 돼? 허리 끊어지지 마. 찍는데. 둘이 이만한 걸 찍어가지고. 균형아. 그거 뭐야. 내 스타일리스트한테, 맵 씨한테. 신발을 지금 눈에 푹푹 들어갔는데 다른 날을 시켜보냈어? 균형아, 균형아, 안 돼. 자기 거 자기가 챙겨야 돼. 어? 장어하지 말라고, 보여주지 마. 안 돼. 자기 거 자기가 챙겨야 돼. 빨리. 야, 장난 아니야. 동작 걸려, 진짜. 빨리 일하라고. 아니, 일해. 일단 눈부터 치우자. 야,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 가봐. 얼마나 잘 만들었나. 화장실 진짜 잘 만들었어. 일, 일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일 했어. 응. 야, 저거 다 화장실 타고. 저거 다 세팅하고. 뭘 화장실 타야지, 이거. 이거 동구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구 올 때까지 우리가 문이라도 치워놓자고. 그래. 태훈아, 네가 전화해서 물어보자. 몇 m 정도 넓이로 하면 되냐고. 아, 이 돌이 봐라. 이거 돌이래. 이거 안 돼, 이거. 불쌍 줘야 돼. 불쌍기 불러주세요, 동구한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네 명이 오면 할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정민아, 이렇게 걸리면 최악이라고. 아까. 정민아. 제일 notice guys Liko 봐, 이미 두 사람 dah. osa?". Library Dobs teller? 왜 이렇게 다», Ole Go Teor? 빨리 빙대기 해봐, 사이즈 보게. 이 박들여 놔 봐. 두 개다. 아유, 그 차라리. 진짜 무겁겠다. 아, 이거 형이 들이 가져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한 거예요? 뭐 한 얘기하면 몇 번 얘기해? 뭘 했어, 했는데 티가 안 날 뿐이고 왔으니까 이제 네가 티를 내면서 하자고. 됐지? 아유, 정말. 오늘 싸움 하면 나겠다, 내가 볼 땐. 뭘 시키지 못하겠어. 내가 봤을 땐 오늘 곡괭이는 땅 파는 형이 아니야. 동민아, 너 뭐 하냐? 장갑 벗고. 야. 그걸 뜯는데 한 5분 걸린다, 5분 걸려. 뭐 하고 있어? 오늘 싸인을 제약 푸지. 사람이 잘 수 있는 거리 이런 거 계산하고.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답답하다, 쟤 일하는 거 진짜. 빨리 하라고, 빨리, 빨리. 미안해요. 빨리해, 빨리. 됐어. 재봐. 이렇게 되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봐, 진짜로. 일 좀 하자. 자, 한 번 누워봐. 이리 누워봐. 빨리 한 번만. 가볍게 눕기.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먹는 거 아니야? 누워봐. 누워봐. 사이즈. 야, 봐봐. 머리를 굴려봐. 머리를 굴려봐. 하하하하. 머리를 굴려봐. 무슨 사이즈에 자꾸 된다는 건데. 왜 자꾸 누구를 해? 자, 봐봐.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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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재봐, 나와. 사이즈 재봐. 이거 뭐해,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 재봐, 이거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누운 정도만 파면 돼. 여기야 이만큼이네, 이만큼. 아, 이만큼? 대풍컨 형하고 태현이 형이 국등이 지나면 우리가 사물품 파려면 돼, 돌까지 다. 오케이. 일단 소처럼 긁어, 쑤욱 긁어. 바까리. 형, 돌을 고르게 돌을 파내줘야 돼요. 이걸로. 야, 이거 파다가 보물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구나. 그런 거 아니요. 야, 긁어. 야, 종민아. 이거 눈만 긁어. 와, 이거 돌이 아쉽게 있잖아요. 아우. 야, 눈만 긁으라고 이렇게. 긁으라고, 긁어. 돌은 끝도 없이 나와. 야, 야, 긁어. 와, 돌이 장난 아니네. 오. 오. 우리 3m를 어떻게 파요? 아니 뭐, 3m? 왜? 3m를 3m에서 파기는 거야? 우와. 뭐, 눈이 있어도 잘 수 있지 뭐. 3m가 돼야 15도가 된다는 거지? 우리는 한 1도에서 자도 돼. 아, 준형이 이렇게 일하는 거. 저게 처음 보는 거 같아. 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시작. 이야,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이 되게 되는 거야. 열심히 살아야 돼. 제가 막 갔으니까 또 세계분으로 살아야지. 새해가 바뀌는 건 마찬가지인데. 올해가 조금 더.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한다고. 적당히. 모든 사람은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적당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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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어휴. 아휴. 어휴. 일단 올린다잉. 바로. 진동아 진동. 내 일찍 체력까지 지금 다 쓴 거 같은데. 저거 나무 무거운 거 들고 올라온다고. 크으.. 어지러워 자 된 거 같아요? 이 문제가 티가 안 나 아무리.. 티가 안 나 하나는 안 나 팀은 힘든지 뭐.. 저기 다 해서 티가 안 나잖아 40대 500라.. 사 사 사 진짜 팔팔한 사 사 사 좋아 무! 어! 무! 땅이 너무 어려워! 많이 흐르는 소리 나지 않았어? 뭐야, 나무가 깡아졌네! 나무가 뿌어졌어! 이 정도는, 이 정도 없이 땅도 안 하다고요! 대단하다, 데프코 진짜! 할 수가 없는 땅이네! 야, 이거 어려워, 땅이! 형, 왜 자꾸 힘으로 풀려고 그래? 형, 누르는 것 같은데요? 누르면 안 돼, 다시 덮여! 이거 누나 아니야? 누나! 누나 온다! 알겠네. 이런 건 동부가 잘하는데, 열심히. 동부가 좀 조교를 해줘야 되는데. 내면에서 지금 뭐하고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시청률을 올리시려면 제작진이 우리 둘을 양양 리조트로 보내야 돼요. 그쵸. 여기 가까운 연가리 리조트 있는데 가시죠. 어디요? 연가리 리조트. 와, 맞다! 으이! 으이! 이거야? 와, 캬 재밌다. 일로와요. 안녕하세요. 문 들고 닫아야 돼. 오케이. 세 탕째. 마지막, 마지막. 야, 무자가 넓어. 이거 봐. 공간 봐. 내일 아침쯤에 복귀기로 저기 하나 깬다면 한 명 들어갈 것 같은데, 발경으로. 아, 제가 줘야지. 오, 우와, 우와. 걸어가야 돼요? 아니, 아니, 갈지. 이건 발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 엉덩이 싫어, 이거 지금. 엄마 하는 척 하자. 그다음에 너네가 하라고 하자. 그래, 지금 이거 다 해놨잖아, 우리가 어차피. 너무 힘들어서 쉰다고 하잖아, 나는. 그래. 뭐야, 뭐야. 확실히 살아있는 거 아니면 뭐가 일이 돼. 살았다. 이거다. 온다. 목소리 좀 들이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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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 여기 이렇게.. 아, 끊어질 것 같아. 아휴. 아휴, 힘들어. 뭐야? 어 뭐하세요? 야 저거 봐봐 저거 봐봐 가서 고객 얘기를 한 번씩만 하고 와 집이 너무 크잖아 저거 다 판거야 야 무릎 까져서 써 문이 이걸 지금 집 짓겠다고 이렇게 파 놓은 거예요? 퍼를 하면 안 돼 터 터 너무 커 송구야 이제 시작해라 송구야 집집 만들어주라 됐어 됐어 우리 호캉기 때 훈련하면은 여섯 개 해가지고 A 텐트 만들거든요 해봤어? 그럼요 이거 2인용 텐트로 세 개 만들어야겠는데요 A 텐트 이렇게 두 개를 세우고 그 우리 인디언 텐트 같이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이 나무 토막을 세워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드는 텐트예요 더 높여봐 어 그래 인디언 텐트 인디언 텐트 제가 얘기하는 게 저거야 이거야? 고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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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비닐 이렇게 해서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방안 효과도 없고요 비닐을 여기까지 넓게 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자르는 거지 동구하게 내밀다가 넣어 각자의 그럼 그렇게 할까요? 아니 아니 3대3으로 나눠서 니가 만들어 그래 3대3으로 만들자 아니야 난 동구편 나도 그거 1대1은 1등 파운데 일단 제가 텐트를 모델하우스나 만든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형 일단 동구랑 내 거 한번 만들어 볼게 난 동구랑 내 거 만들 거야 안 도와주면 동구랑 못 자 안 도와주면 동구랑 못 자 지금 잡고 있어 안 도와주면 동구랑 못 자 지금 잡고 있어 형태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형태만 육각형으로 가져오세요? 뭐 하얀만 만들어 봐 동구야 그래 짜증이 모았다 이거 뭐야 형? 방법이 있나 보다 보고 맘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이 형태 그냥 크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크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했냐고 큰 거 안 했냐고 다행히 난 내 거 1인이고 내 거 안 될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걸 더 빠져 그럼 거기서 자는 거야 혼자 어? 그렇게 찍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동민아 서울대 로고 만들냐? 어? 샤? 샤? 두산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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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뚝을 막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나무를 잘라야 돼요. 나무가 너무 길긴 해. 확실히 바람은 피한다. 나무 짧은 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래요? 짧은 건데 그거보다 더 짧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가능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씨. 처음부터 애가 걸렸으면 됐잖아. 아까부터 정말 이거 괜히 다 파고. 해보시죠. 쓸데없는데 딴맛 났어 딴맛. 괜히 화장실이랑 만들고. 갑판 똥이나 싸. 눈을 치워야 돼. 눈에서 잘 순 없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묶으라고? 여기만 여기만. 야 동구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여기랑 여기면 이 두 개를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어요. 야 동구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야? 동구야 이건 어디 묶어? 동구야 일단. 동구야. 동구야. 어디 있을 때 말하면. 동구야. 동구야 이건 어디 묶어. 동구야. 동구야. 어디서. 자기가 어디서 해야지. 야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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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야 분신술 안 되냐. 분신술 안 되냐. 야 머리카락 하나 빼가지고. 누가 안 되냐고. 동구 빨리 방송으로 분신술 해줘요.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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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형, 추워 추워! 뭐야, 얼음이야 얼음이야! 너무 추워! 아름이 끼친 친구한테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가라. 네, 안 된다. 쉬워야 돼. 자, 이렇게. 주민아, 저쪽 끝에 가봐. 지금 뭔가 엉킨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지금? 네. 약간 억울한데? 형 이거 쥐고 가봐요. 쥐고 있어보세요. 나도 맛있어. 추운데,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 너무 짧은데? 여기가 더 짧아요. 이거 잘못 묶었나? 이상한데, 도대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잘 됐으면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길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고. 태연아. 네? 얼어서 죽겠는데. 가방서 안 돌아다니까려. 내가 볼 때 이게 베이스 캠프면 야외 취침은 뭐 하는 거야? 야외 취침은 뭐 나면 매달리든지. 여기가 더 소울 줄 알고 자든지. 얼음 위에서 자든지. 뭐 천지지 뭐. 일단 덮으면 되잖아. 일단 한 개 더. 아까랑 뭐가 다른지 봐봐. 어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한데. 일단 약간... 추워? 추워? 폐쇄 공포증이 막. 추워? 좀 무서워. 그래? 무섭다고요? 아니, 푸콘이 형이 그러면 제일 크니까. 두 명이 들어와요, 두 명이. 형이 만약에 잔다면. 따뜻하면 무조건 따뜻하지. 야, 야. 누를 수 있겠죠? 잡았다. 누를 수 있어. 잡았다. 잡았다. 냉동이다. 약간 진짜 가축이 된 것 같아. 진짜. 잡았다. 때려주세요. 야, 다 오고 있잖아. 일단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해. 그건 있어. 잘 수는 있다는 거네. 잘 수는 있다. 그럼 하나 완성. 하나 완성이야, 이게? 일단 사이즈를 잘 재수하면 될 수는 있다. 이게 천상. 짐을 한 두, 세 개 지어오겠다. 각자 짐 만들어야 되니까 좀 나뉘어서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짧은 거로 나는 여기 김인하우스처럼 하나 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아까 김구형 한 거에서 이것만 엑스타로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야, 가만 있어봐. 벌려, 이렇게 해서. 대충, 대충. 하여튼. 그래, 그래, 그래. 어, 나 이거, 나 이거. 이걸 왜 묶어. 이걸 묶고, 저걸 묶고. 그래, 그래, 그래. 이걸 묶고, 여기다. 나 이거 하려고 왔어. 미친 리스 덮어. 오케이, 오케이. 뚫어, 뚫어. 여기 뚫어, 여기, 여기. 됐어, 됐어. 됐네, 됐어. 됐어. 됐어! 고! 기둥을 잡아, 기둥. 에잇! 오케이, 귀리복 잡아, 이렇게. 오! 아니, 귀리복이지 하지 마. 야, 했다, 쳐. 하지 마, 아빠, 아빠. 아니, 아니, 아니. 느낌 좀. 어, 이는요. 됐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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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거 고정을 어떻게.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막아? 박을 수가 있어, 이거? 아니면 박을 거면은. 톱으로 맨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스를 빵빵빵. 망치로 빵빵빵빵. 맞은데? 톱으로 어떻게? 톱으로. 톱으로. 잘하네. 잘한다. 딱이네, 이거. 멋있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박으라고? 야, 일용이 아까 이거 어떻게 짜른 거야? 밑짜료도 진짜료도 있다, 이거. 일용아, 이거 기술이다, 이거. 어떻게 그런 거야? 아, 대단한 모습. 아,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다. PD와 큰 아름다운 현장이다. 어? 참. PD와 멤버가 이게 처마함이 돼서. 응. 됐어. 왜, 그것도 필요해? 저 한 번 다가볼게요. 아, 이거. 박을 들어. 이거 28개 해야 되는데.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거 자기부터 흔들어. 되게 엄청 자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거 고정만 하던데. 여기 박혀? 쩝쩝아. 여기 박히는데. 이거 또 박아야지. 박히는 게 어디서 박아야 되는 거야. 박히는 거 없어. 얼마나 힘들게 박혔는데, 지금. 지금 차태현 씨, 무덤 만들고 계시는 거야? 빨리 됐어요. 이제 그냥 조금만 깔아주면 돼요? 이거 나무가. 아, 그럼 일자가 아니네. 어, 일자가 돼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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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늘었어. 못이 들어간다, 쭉쭉쭉.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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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한다, 저거. 누구야? 이거 망했다. 이렇게 어떻게 올리냐면, 이렇게 올려야 돼. 잘 봐. 더 뒤로. 아, 여기 시민용이야. 우와. 여기 모두 시민용인데. 우와, 시민용. 우와. 시민용. 열 때 자자, 우리는. 네. 아, 이렇게 해. 그만 두면 이인, 이인, 사인다. 그렇지, 그렇지. 넘어오면 안 돼요. 네?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 자리잖아. 여기 여기. 저희 오늘 조상대로. 방 때부터 여기서 농사 접근 따위.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지금 얘네들 다 문제가, 고정을 아무도 할 생각을 안 해. 저 저 저 밑에. 다 무너지게 돼서. 이거 어떻게 그거 해 와 진짜 최고다 이거 이거 진짜 프로다 프로 수준이다 이거 그렇지 어어어 안 돼 그렇지 어어어 안 돼 오픈으로 이걸 왜요 자식냐 지금 숨이 또 무너졌어 일단 이거 묶어 이거 그냥 여기서 천으로 삼각형을 만들어버리면 끝난 거죠 그렇게 아예? 응 하 난 또 디자인이 중요해서 그래요? 아니 왜냐면 알잖아 어 나 건축가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휑한 웃음으로 아 남은 거 이거 깡해졌어 좀 기다려봐 이거 빠져봐 이거 어떻게 되지? 야 이거 아 불안하다 이거 이건 어때 어? 이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네 좋네 괜찮네 그거 X 괜찮아 X X 오우 오우 잘한다 야 늘었어 야 늘었어 못준이 형 못준이 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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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탈탈해 너무 야 너무 탈탈하다 최고다 이거 누워 누워봐 사이즈보다 사이즈 누워봐 우와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지금 이것이 너무 됐다 이야 하하하하하 형 괜찮으세요? 오우 너무 좋지? 너무 추운데? 아 잘 만들었다 아 진짜 잘 만들었다 또랑 메꿀 정도만 있으면 돼 아 형 저거 지푸라기 하면 되겠네 형 그래 저거 되게 저거 깨인가 깨? 깨깨깨 이거 봐 충분히 할 거 그치? 우와 랠랠랠라 거의 라텍스야 이거 라텍스 이거는 깨깨깨 이거 향도나 많아 많아 깨침대 죽은다 죽은다 이거 깨침대 깨침대 우와 깨침대 처음이야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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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다려 하나 더? 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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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개수리야? 푹신푹신해 푹신푹신해 밑에 처음엔 비닐을 깔아야 되는 거지 형, 이런 거 잘 되겠는데? 저게 비닐만 씨면 될 거야. 이거 큰일 날려고, 비닐만 씨면 되거든? 아, 진짜. 집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안 묶이네, 이게. 아, 역시 인생이 없잖아, 그리. 그래서 집값이 비싸구나, 그냥. 아니, 인터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아, 여기 떠 있냐? 평평하게 만져야 돼. 누가 감자침 먹었어? 감자침 먹는 거 같은데? 감자침을, 간식인가요? 평지화 작업했어, 평지화 작업. 이렇게 생겼다. 어디 이뤄봐야 돼? 히터를 말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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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내 집은 아주 튼튼하지. 강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칼바람과 함께. 매서운 강추위가. 아, 왜 이래. 바람 너무 분다. 바람 왜 이렇게 손을 흔들어. 빨리 받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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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최대한 여유있게. 이리로, 이리로. 마무리가 안 됐어? 자제를 놓고... 이야, 대박! 빨개 벗고 자도 되겠다, 형. 너무 덥겠지? 최고다, 우리. 너무 덥겠어. 태현이 형이 약간 춥겠는데? 왜? 아, 이 사람들이 어쩐지. 자기네 집 하면서 나의 지붕 하나 벗겨놨네. 아, 지금. 저도, 저도 고수 한번 했어요, 지금. 저처럼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냥 마지막으로 크게 하면 이렇게 돌릴까? 아, 됐다, 됐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몇 시간 걸린 거야? 자, 이제 동이 직접 지으신 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 기둥 하나, 아, 두 개만으로 만들 수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A 템트고요. 네 겹으로 쐈어요. 네 겹이야? 네. 네, 제 거는 저기 피터팬 하우스라고요. 피터팬의 어떤 그런 캠프. 캠프 느낌. 그 위약물을 어떻게든지 내가 해내고야 만다는 그런 도전정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집을 위에서부터 짓는. 위에서? 다 위에서부터 짓었잖아. 저는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은 기초공사를 이거 내게 만두 받고. 역시 집은 내 몸 반듯해야 돼. 사실 바람 영향 제일 안 받는 건 내 거야. 양 사이드로 지금. 아, 그래. 정말 제일 좋네요. 구태원 사장님. 구태원 사장님 얘가 역사권이야. 야, 내 거 너무 덥겠다. 아, 저희는 사실 이런 빌라하고 다르게 펠리스 에바르먼트? 아빠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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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수가 일단 크고요. 저희 평수 좋아하거든요. 대구평수입니다. 화장실이 가깝고요. 화장실이 정말 가까워요. 그럼요. 진짜요. 혹시 V자 저게 와이파이인가요? 와이파이. 피레침도 돼요. 천둥이 치면 터드스되는 피레칭. 어려워서. 아니, 얘 왜 내 집에다. 네가 내 집에 다 내 집이 찢어지고 있잖아. 집으로 찢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네. 여기 보수 좀 해야겠다. 지금 하지 마. 밤에 하면 돼. 그래, 그래. 와, 진짜 배고프다. 아, 이거 밥 줘야 돼. 응, 이거 밥 줘야 돼. 자, 아무튼 집주신이랑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시작하실 테니까 지금부터 맛있는 간식을 걸고 두 가지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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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게임이었는데. 형. 이거 조립, 조립 블럭 맞추기 아니냐? 음식 나와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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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냉동 어묵. 냉동반, 냉동 무구마. 산골에. 이거. 여기 아까 따뜻한 건데. 떴어. 그래도, 그래도 따뜻한 거 아니에요. 이기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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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심만, 나는 먹어. 이거를 이겨도 어떻게 먹어요, 같이 고생했는데. 준호 형 이거 먹으면 바로 똥 싸는데. 형, 형 좀 먹어라. 아니, 줄 것 같아. 똥 싸다, 진짜. 우리 준호 형 배운. 아니, 자기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형, 형 이거 원격하면 이거 먹게 해줄게. 자, 첫 번째 게임은 눈싸움입니다. 눈싸움? 아, 눈싸움은 그거? 눈싸움에는 군고구마와 어묵이 걸려있습니다. 너무 좋지. 룰은 간단해요. 어릴 때 많이 하셨던 정말 진지한 눈싸움이고요. 아, 이 눈싸움 하라고요? 네. 단, 눈싸움을 하는 동안 소리를 내면 주는 겁니다. 진지 눈싸움. 데프콘 형이 여기다 눈을 싸서 얼굴에 박을 때 술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대1 대결이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하실지 알아서 정해주세요. 일단은 준호 형이랑 복근 형하고. 아니면 이걸 하자. 무기리하고 찌끼리하고 바퀴하는 거야. 두 명 나올 때까지. 두 명 나올 때까지. 어, 무기리 이제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두 명 나올 때까지. 아! 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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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배경을 3목으로 옮길게요. 자, 가겠습니다 소리 내쉬면 집니다 만약에 공격했는데 공격한 사람들이 막 아! 소리 지나면 공격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야, 그래 한 대씩 주고받자 한 대씩 주고받자 야, 러시아를 눌래? 시작! 시작! 완전히 야... 자케도 끝까지 저거 아쉬웠습니다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라라라라 랄라라라 랄라라라 차워!! 차워! 차워!! 아, 추워 진짜... 아! 아! 차가워! 옷 갈아입을 것도 없는데 이놈의 승! 야! 골로 드라, 골! 골, 골! 골, 골, 골! 골! 우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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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자, 두 번째 해결 베스트콘 김진호 씨 젖어, 아냐, 안 보셔도 돼 아우, 허리야! 아! 고미야, 골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아, 감동 중이네 시작! 시작! 엉덩이, 엉덩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인정 안 했잖아 이제 시작해야지 어차피 끝났어 형, 차호야! 차호야, 형 차호 있어! 막어, 야, 차호! 막어, 야, 미코라! 야, 입을 막아, 목소리 못 하게 잠깐, 7개 누구야?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아, 손에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정말. 앞으로 조용일만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이제 잠은 나 자주. 형, 왜 안 돼? 굴려, 굴려, 굴려. 형이 변했어. 진짜 멋있다. 나 아니야. 나는 버틴다는. 배추 소름 넣듯이. 형 장난 좀 하고 있어.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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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엄마. 쳤어, 엄마. 쳤어, 엄마. 쳤어.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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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대부분. 정신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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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사회자. 형, 불까라. 마음이 안토래. 마음이 안토래. 어디 가. 어디 가, 형. 미안해.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봐봐. 안 들어갔어. 앞으로 빼는 거야? 아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 이게. 옷 또 없어요. 대박이다, 진짜. 저기, 죄송한데. 저 시작하자마자 손을 내꺼내면서.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어, 이거 약간 사안인데? 잠깐이라도 민박집에 가서 몸 좀 녹일까 합니다. 아 가야죠, 가자, 가자, 가야죠, 놀아봐요. 미쳤어, 이거. 너무 따지고? 봐봐. 너무 좋아해. 최고다. 일어나시죠. 5개의 게임을 모두 패스한다면 여러분이 쉬셨던 방에서 자겠습니다. 와아! 잘했어! 빠다! 안 돼! 이거야? 이 게임을 다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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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끄는 버스 내가 널 움직인 플레이어 내가 너를 끄는 버스 보고 싶단 말도 너에게 들리지가 않고 새로워